참치 마리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간장 소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간장은 일반 사시미 간장 사시미 간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백화점 같은 데서 코너에서 팔거든요 일본 간장 혹시 막간장 있으시거나 여기 꽁브레 향신 간장 같은 거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포커스라기보다는 오늘은 참치를 해동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거 한 가지만 팁을 알고 있어도 나중에 다양한 스시나 막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해 드실 수 있을 거고 집에서 비싼 참치회를 먹으러 밖에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렇게 보시면 소금과 물이 준비되어 있죠 물 분량의 물을 실온수예요 정수 미지근한 물이라고 하죠 정수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소금을 물 양의 3%를 맞춰서 예를 들면 물이 100g이면 100g의 3%니까 3g이겠죠 3g의 물을 맞춰서 바닷물이랑 비슷한 농도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냉동으로 오늘 제가 가지고 오면서 약간 조금 해동이 되어버렸는데요 지금 그래도 안에가 차갑게 심이 있을 정도로 조금 아직은 차가워요 이걸 담궈서 살짝 이렇게 막 주물주물 하시면 안되고요 이렇게 불순물이 조금 벗겨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토막내면서 뼈가루가 아니라 이 살가루나 살밥 같은 게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표면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손으로 이렇게 살짝 문질러주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담가두세요 담가두시면 색이 나중에 예쁘게 잘 돌아오거든요 저는 보통은 이런 참치 마리네를 해 드실 때는 주도로나 오도로처럼 기름이 많은 뱃살을 사용하기보다는 아까미라고 해서 참치 살코기 있죠 약간 빨간색만 띄는 기름이 별로 없는 부위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담백하니 맛있어요 물론 주도로나 오도로처럼 참치 뱃살처럼 좋은 최상의 부위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까미, 붉은 살코기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맛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5분 정도 있다가 저희 여기 보시면 해동지거든요 해동지, 키친페퍼 같은 느낌의 해동지가 아니라 이런 종이 약간 펄프지 같은 해동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해동지로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게 여기 부스건 님이라는 분이 부스108이라고 하는데요 BOOTH108이라고 이 분이 이거를 행주로 만드셨는데 행주로 쓰기도 좋지만 행주보다 이렇게 요리할 때 이런 타올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5분 있다가 전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담가서 흔들흔들 또 손으로 살짝 이렇게 벗겨서 불순물을 조금 제거해주시고요 키친타올로 이렇게 저는 키친타올이 없어서 여기 해동지로 사용하는데요 물기를 그리고 표면에 좀 지저분한 걸 살짝 닦아내고요 이걸 이제 잘 감싸주세요 잘 감싸준 후에 랩핑을 꼼꼼하게 해주신 후에 지퍼백에 담아서 냉장 해동 할 거예요 그러면 냉장 해동하는 아카미를 보여줄게요 지금 보신 거는 주도로 오거든요 해동지에 감싸 냉장 해동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아침에 하셨다가 저녁때 드셔도 되고 전날 해 드셔도 되는데요 만들어 놓으셔도 되는데요 너무 하루 이상 그렇게 드시면 검은 티티하게 색이 별로 안 이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주의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빨리 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해동을 잘 한 것을 이거는 지금 아카미예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건 주도로 또는 오도로고요 사시미 칼이 지금 없어서 굳이 사시미 칼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두시면 되는데요 모양을 잡아서 하면 좋겠지만 아카미는 이렇게 모양이 사실은 예쁘게 이렇게 잡기가 힘들어요 물론 사각으로 딱 썰어서 드시면 훨씬 더 좋긴 하겠지만 우리 안주로 그냥 집에서 간편하게 드시는 거니까 그냥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기름 같은 건 싫으시면 이렇게 제거해서 드시고요 작업을 빨리 끝내셔야지 신선한 걸 드실 수 있겠죠 중간중간에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잘라내버리세요 이제 이쪽에 준비가 됐으니까 다른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수는요 그냥 길이 그대로 살려서요 미퉁 지저분한 거 잘라내시고 얼음물에 담가서 살짝 흰 물 조금 실어주시고요 좀 살아 있게 좀 생기 있게 좀 만들어 주시고 이건 차이브인데요 차이브 말고 이건 차이브예요 차이브 말고 쪽파 초록 부분 사용하셔도 되는데 길이는 뭐 너무 차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라임 라임 없으시면 뭐 레몬으로 하셔도 되는데 외치로 4분의 1 또는 8분의 1만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와사비와 맛간장 그리고 참기름 준비해서 이제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섞어 볼게요 볼에 맛간장 공부 향신 간장으로 해주시면 더 좋고요 맛간장 있으시면 맛간장 사용하시면 좋아요 맛간장은 레시피가 제가 올려두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셔서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기름 오뚜기 참기름 같은 거 말고 좀 더 향이 좋은 맛있는 참기름 넣어주시면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살짝 휘퍼로 섞어주시고 유아가 어느 정도 되면 이걸 담가서 조금 더 마리네이드 할 거예요 2, 3분 정도에서 5분 정도 마리네이드 해도 됩니다 마리네이드가 됐으면 그릇에 좀 담아 줄게요 예쁜 유리볼에다가 담아도 좋지만 이렇게 하얀색 그릇에 담으셔서 오일이나 아니면 참기름을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 숨이 죽지 않도록 살짝만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돼요 차이브도 마찬가지고요 잘 섞어서 같이 섞어 버리면 숨이 확 죽어서 드시는 동안에 예쁘게 유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오일링을 조금 해주신 야채에다가 이렇게 같이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다가 깨를 조금 뿌리고요 이건 나중에 뿌려서 드시면 되는데 와사비는 간장에다 섞지 마시고요 곁에다가 살짝 이렇게 곁들여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드실 때 약간 묻혀서 그냥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이 좋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은 아까미만 사용했는데요 참치만 사용했는데요 잘 익은 아보카도랑 같이 곁들여서 드셔도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덮밥으로 해 드셔도 되고 술 안주로도 너무 좋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참치를 해동하는 방법이에요 아시죠? 아시겠죠? 잘 만들어 보시고요 하루 안에 꼭 드셔야 되니까 그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공유하기 아시죠? 많이들 해 주시고 있는 것 아시지만 그래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더 힘나서 더 좋은 요리들 다양한 요리들 많이 할 수 있게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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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